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등글게의 안이한 목사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성교회를 사탄의 집단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겁니다. 다 썩고 부피한 집단으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날선 비판을 합니다. 전부 다 싹군 목사인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성교회들을 난도질을 할까? 왜 이렇게 목회자들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다 썩었다고, 부패했다고 그렇게 매도를 할까?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성교회에서 이탈하거든요. 이탈한 사람들을 이삭죽기 하듯이 집어서 용도를 집어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침내교회, 정동수 목사, 킹제임스 버전을 절대시하는 그런 집단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비진리가 용납이 되면 안 됩니다. 애국보다 더 위에서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위에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상입니다. 사실 사랑침내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여러 교단들이 이미 이단성 혹은 이단이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동교단에서는 3년간 조사를 한 다음에 2018년도에 참여금지 결의를 했었어요. 백석총회는 2019년도 9월에 이단으로 아예 결의를 했습니다. 예정고신교단 69회 총회도 역시 문제를 삼았습니다. 작년에도 합동교단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동수는 이단성에 있어 보이므로 참여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미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정동수 목사, 사랑침내교회에 대한 합동교단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정동수 목사가 이단이냐, 왜 사랑침내교회가 이단성 가졌냐 혹은 이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교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제가 일부 그냥 정리된 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침내교회입니다. 정동수 목사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정동수 목사의 사랑침내교회 부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고 들어보라고 해서 들었는데 그때 킹잼스 버전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를 사탄의 집단인 것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거 문제다, 심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킹잼스 버전은 1611년이 출간이 되었죠. 사랑침내교회, 정동수 목사의 입장은 뭐냐면 이 킹잼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의 역사를 통해서 원본과 같이 100%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헛소리입니다. 아니, 1600년도에 나온 킹잼스 성경이 무슨 원본하고 동의를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원본하고 동일한 사본은 없습니다. NIV든 RSV든 개혁한글이든 개혁가정이든 킹잼스 버전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의 권위를 그대로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동수 목사는 킹잼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개혁성결, 예전에는 개혁한글 썼고 지금 개혁개정을 쓰잖아요. 한국교회 대다수가 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개혁성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말하느냐. 구원이 없는 성경이다. 헛소리죠. 그다음에 불완전한 성경이다. 헛소리죠. 그다음에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들인 거죠. 사탄이 변개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한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갈 영혼들인 거죠. 이게 사랑침례교의 정동수 목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정동수 목사를 인정한다고요? 애국한다는 이유로 따른다고요?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단 사성이 빠진 사람은요. 기성교회들을 전부 다 매도합니다. 다 썩은 집단, 부패 집단으로 몰아가요. 그다음에 목회자들도 전부 다 매도합니다. 전부 다 썩은 집단, 부패 집단으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이삭을 뜯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단 교주들 또는 이단 사이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최근에도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한국계 다 썩었다. 목회자들 다 썩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저도 누구 못 참게 예리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냅니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도 돌아가라고 외쳐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다 썩었다.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말하지는 않아요. 모든 목사들이 다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는 않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서 불신감을 깊이 심어줘서 이탈하게 하려는 사단의 숙법인 거죠. 합동교단, 고신교단, 백석교단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역시 심각한 문제점 있음을 인식하고 또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어떤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다루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신도림에 있는 성낙교회, 베리아카데미죠. 귀신 쫓아내는 목사로 유명한 김계동 목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뤘어요. 그다음에 다락방, 유광수 역시 한국교를 해야 하는 집단이죠. 그다음에 사랑침대교회, 정동수 목사 지금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 문설명이 돼서 이게 거의 다 사라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뿌리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 아베 살해 사건하고도 연결이 된 게 통일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목주목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거 이건 절대로 속아넘어가 안됩니다. 이거야말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진리위에 서셔서 선한 싸움 싸우시고 영적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